안녕하십니까. 개은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의 패배 흔들리는 새정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새정치연합이 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당의 방침이었던 무공천한다는 입장을 처리할지 유지할지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무공천을 처리하고 공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예상과 달리 공천 찬성이 많이 나온 편이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무공천이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편입니다. 이번 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이석현 관리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로 나왔고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습니다. 당원 투표의 경우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는 42.86%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25% 공천해야 한다 의견이 49.75%로 나왔습니다. 먼저 권리다운 투표 결과는 공천해야 한다가 57.14%고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42.86%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두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이 공천해야 한다가 49.75%고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50.25%로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계를 낸 각각 50%씩을 포션으로 해서 반산해서 합계 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합계는 공천해야 한다가 53.4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46.56%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공천 대 무공천의 그런 대결에서 공천 대 공천 당 대 당의 대결 구도로 지방선거 구도가 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천으로 사회정치연합이 회계함으로써 1대1 당 대 당의 대결로 선거를 추리게 됨으로써 하나의 게임 두 개의 규칙에 따른 이상한 선거가 하나의 게임 하나의 규칙이라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의 게임의 두 개의 규칙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선거입니다. 이거를 결국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책임성과 대표성을 띈 정당 간이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거를 무공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이끌어감으로써 나타났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번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공천하는 것으로 됨으로써 정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약속이니 세정신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치의 현실로 돌아가서 봤을 때 사실은 많이 문제가 있고 황당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라는 건 정당 간 경쟁이고 정당이 후배를 시민들에게 내놓을 만한지 자격과 능력 이런 걸 다 검증을 해서 책임 있게 후보를 내는 건데 무공천을 한다고 멀쩡한 당원들을 탈당을 하라고 하고 당이 내야 될 후보 보고도 탈당을 하라고 해서 당 밖으로 내보내서 당원들과 후보자들이 각자 알아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원칙이 없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멀쩡한 당원들을 당 밖으로 내놔서 혼자서 알아서 각자 싸우라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이 실질적인 공천 말하자면 내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보를 의무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겉모습과 다른 변칙과 편법이 또 불가피합니다. 무소적으로 나오는 후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건 어떤 당과 내가 가깝다. 어느 정치 잘 알려진 정치인이 나를 지원한다. 나와 정치 성향이 같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편법이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정치의 뿌리는 기초 단위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튼튼해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중앙정치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정당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뽑아버리고 정당 정치한다는 것은 정치와 정당이 토대를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흔들리더라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약속 윤리에 의해서 정치와 정당이 도전 받을 뻔했던 그런 선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무공천 철회로 안철수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안철수 대표는 무공천 철회 발표가 나온 뒤에 대표는 위임된 권한에 불과하다. 그것이 당원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가 잃은 것은 안철수 대표가 내세우는 주요 정치 슬로건이 새정치, 약속 정치였는데 이게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 약속 정치를 정치의 목표, 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삼아 왔었는데 그것이 당원들에 의해서 일반 여론조사에 의해서 부정됨으로써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안 대표의 지도력의 훼손은 그의 상대의 유인 문재인 의원의 부상이랄까요? 문재인 의원의 견제력의 부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초 무공천 철회 문제는 문재인 의원이 당원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무공천 철회 요구가 당내에서 분출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번 무공천 철회 여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약점을 잡힌 그 틈에 문재인 의원이 부상을 했고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서 좀 뒤로 물러서고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천이 통합이 명분이었고 안철수 대표는 이 무공천을 창당 정신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높이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의 기초가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논리에 의하자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거짓대 약속의 대립구도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도 치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똑같은 규칙을 지켜있기 때문에 물론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공천 폐지를 실질적으로 공천 폐지를 모두 하지 않고 경쟁한다는 것 때문에 거짓대 약속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얻은 것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까지 북옹천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얼핏 보기에는 별로 얻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타격이 우선 너무 두드러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이 개인적 패배로부터 교훈 삼아서 이걸 약으로 삼으면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정치에 대한 접근법, 새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새 정치는 대체로 안철수 대표가 반정치와 거의 등치시키고 있는데 말하자면 국회 특권 내려놓기, 정치 죽이기, 정당 역할 축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새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무공천 철회에서 보여주듯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모두 전폭적 지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인식을 하고 새 정치의 내용과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수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얻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속입니다. 약속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약속도 약속 나름입니다. 무공천 약속 같은 것은 애초에 잘못된 약속이었고 따라서 지켜서는 안 될 약속이었고 빨리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점에 당내 논란을 불어익히면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철회가 됐던 겁니다. 약속에서의 핵심은 정치인이 하는 약속의 핵심은 민생과 관련된 약속의 중점을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윤리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의 신념에 대해서 그 신념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것도 중요한 정치적 덕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임윤리입니다. 내가 내 신념,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하고자 하는 목표,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얼마큼 냈느냐 공동체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 결과적으로 기여했느냐 이런 책임윤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 약속정치 여기에 중점을 둬서 무공천이라는 신념을 더 우선하지 않았나 정치는 역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공천을 합당한 창당정신이라고 무공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치고 무공천 문제를 굉장히 격상을 시켰는데 그것은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명분이랄까의 목표로서는 너무 사소한 겁니다. 무공천 논리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정당인데 그것도 통합된 거대 야당인데 거대 야당이 존립의 근거라고 한다면 서민가 중산층을 위하는 당이라고 했다면 그럼 그들을 위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말하자면 창당정신이 됐어야지 공천 문제가 그 모든 걸 대체해서 창당정신이 된다는 건 아주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무공천 철회 결과를 통해서 안철수의 정치 실험 안철수가 정계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안철수의 정치 실험이 일단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 아닌 기득권 정치와의 싸움의 주로 목표를 정했는데 이런 목표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번 결과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실패는 예고된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 새 정치의 잘못된 방향이 언제 확인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새 정치를 수정하고 진화된 안철수로 이번 계기로 변화해 나간다면 이번 안철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무공천 철회로 안철수의 리더십은 변화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연한 정치인으로 적응하고 성숙해질 것이냐 아니면 원칙과 새 정치의 이상이 좌절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 말하자면 긍정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느냐 부정적 측면에서 오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긍정적 측면을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완고한 원칙주의자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결정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정치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공천이라는 소신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과감한 결단력도 보이고 유연성도 어쨌든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무공천 철회 여부를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직의 신임을 걸고 이번에 임하겠다 무공천이 만일 철회되면 백의 종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나름의 결단력도 보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을 두 차례 찾아가서 한 번은 거절을 했는데 거절해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이번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거듭한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찾아가서 집요하게 설득하고 일종의 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성을 끌어들이는 그런 자세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리더십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 측면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주의이자 새정치한다는 이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게 안철수 자신이 내세웠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소신을 계속 꺾는 과정 좌절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또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양측면에서 안철수 리더십은 어떻게 정착이 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켜봐야 진정한 안철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안철수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안철수가 아니다. 과거의 안철수 다르고 현재의 안철수 다르고 또 미래의 안철수가 다를 수 있다. 우리 안철수는 하나다. 이렇게 고정적 인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자신의 생각이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 정치적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안철수도 변해간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의 실험이 이번 하나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눈앞에 다가온 것이 6.4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의 리더십이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아마 다시 안철수 리더십이 다시 또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당연히 승리한다면 안철수는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패배한다면 좀 복잡합니다. 패배도 어느 수준의 패배인가 패배의 내용이 어떤가 패인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이렇게 선거 패인에 대한 해석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안철수 지도력이 흔들릴지 아닐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안철수 리스크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안철수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공촌 대 공촌의 갈등은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원래 공천한당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당이 무공촌 입장을 갖고 그것을 약속돼 거짓으로 구도로 만든다 하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당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공촌을 철회하니 많이 논쟁이 벌어지니까 원래 입장대로 무공촌을 처리하고 공천으로 해야 될지 이미 당이 너무 앞으로 나갔으니까 무공촌으로 계속 가야 될지 각자 사람들마다 굉장히 헷갈리게 됐습니다. 당원들도 헷갈리고 의원들도 헷갈리고 당 자체도 여기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안철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건 새 정치연합의 한 과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안철수 선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인이 짙어가던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과 통합함으로써 제일 거대 야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통합된 신당이 상승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안철수고 그 당 내의 공천 여부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지지율 떨어뜨리고 당을 어렵게 만든 것도 역시 안철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 내의 논란을 혼란을 수습해 준 것도 역시 안철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안철수에 의한 안철수의 선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도 역시 안철수 지도력이 강화와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새 정치연합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얻은 것은 당원들이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제 갈 길을 찾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새 정치연합으로서는 다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당 내 문제에서 밟히는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얻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도 많습니다. 이 문제로 그동안 당이 4분에 휩싸이면서 당 지도력이 손상이 됐고 당 지지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문제로 중요한 시간,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시간을 다 소비하는 바람에 공천 후보의 경선 규칙도 아직 제대로 정하지 못했고 공천하기 위해서 후보들을 검증해서 공천을 내줘야 하는데 그걸 인제에 시작을 해야 되니 매우 빠듯하게 선거 치르기에는 매우 빠듯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내 논란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 후보들이 전혀 부상하지 못했습니다. 광역 후보들 내세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안철수, 김한길 이 두 사람의 활동만 부각이 되는 이상한 선거 과정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당은 경선 후보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새 정치연합으로서는 너무 시간을 많이 잃었던 겁니다. 이번에 그럼 지방선거에서 새 정치연합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높습니다. 반면에 새 정치연합 지지율은 지금 하강이거나 낮은 상태에서의 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여당 승리가 일단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새 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는 어떻게 지느냐 이 게임이다. 이기냐 지느냐 이 게임이 아니다. 그런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대1 대립구도가 만들어졌고 인물들도 현역들이 많고 나름내 유리한 요소가 있어 해볼 만한 게임이다. 라는 그런 낙관주의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무공천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낙관주의로 옮겨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남은 짧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슈를 주도하고 새 정치연합이 대안적 정당으로 부각시킬 수 있느냐 후보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잘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들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후보들 간 공동 공약을 제시하고 이렇게 민생의제를 얼마나 잘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리스크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거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새 정치연합의 과제, 새 정치연합의 미래는 어떻게 안철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철수 어드벤티지를 최대화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스타일이 얼마나 먹히고 얼마나 바뀔 것인가 여기에 한국 정치, 야당이 좌우될 겁니다. 지금 한국 정치, 야당은 안철수 실험 중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